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콜라에다가 그 멘토스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 7인데 곱하기 2에다가 5를 곱하니까 곱하기 10이잖아 여기다 해야지 10개 10개 맞죠? 집어넣는다 들어가면은 어우 소리 왜이렇게 커 와 소리 왜이렇게 커 음 콜라를 9미터 와 진짜 이렇게 솟아오르나 9미터가 어디까지 가는거야 아 다음 500원으로 충분하다 아 기린을 넘으면 500원을 주는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요 아 이제 콜라통이 그 정수기 물통처럼 생긴걸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9, 15, 9, 9니까 15에다 집어넣어 아 근데 모자라잖아 31개를 채워야지 요거를 넘을 수 있는거 같은데 아 모자라 아 모자라 돈 벌려면은 저거 광고를 보든지 해야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곱하기만 잘해도 되지 않을까 80에 7나면 12, 21, 21로 가자 21개 그래도 모자란데 뽁뽁뽁뽁 40개 40개만 늘어가면 넘치잖아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됐다 됐다 자유의신상 돌파 에펠탑 갑니다 어 광고봉도 4,000원 준네 아 근데 나중에 봐 나중에 저 비싼데서 봐 그럼 지금 일단은 멘토스 하나 올리고 콜라 하나 올리고 이거 뭘까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뭐야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곱하기 제일 높은게 몇이야 10 20 100 어 이거 100인데? 100이다 100 100인데? 3개니까 300개 아! 아하하하 잠깐만요 아하하하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100개까지밖에 안들어가 콜라통 이제 작아서 안될거 같은데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에펠탑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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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파 안됐어 모자라 약간 모자라 업그레이드 이제 다 업그레이드 꽉 찼어요 50개 잠깐 50개면 됐지 이거 끝이야 아 멘토스 크기구나 아 멘토스 크기 10개 업그레이드였어 멘토스가 커졌어요 왕따 시만 해졌어 그러면 이제 그거겠지 더 올라가는 힘이 세지는거겠지 아 으아바바바 근데 위로 가면은 어 탱크로 바뀌었네 탱크로 바뀌었어요 탱크 멘토스 업그레이드는 ह почему случ이 하는거야 newer 건 더 추가가 되는거구나 8, 15, 7, 7이니까 15에다 집어넣어 15 곱하기 5 하면은 75죠 이거 무려 75개 75개를 제일 많이 곱한 거 이거 6에다 집어넣어 하면은 150개 그냥 꽉 차버리고 빠바밤 쭈욱 아우와우와가가가 근데 모자랄 것 같아 콜라통을 더 업그레이드 했어야겠구나 아아하하 저것 조금만 더 벌금 좀 냈네 콜라통 사고 됐다 이제 뛰어넘습니다 60개 곱하면 300개 됐어 충분해 이거면 될 것 같아요 200개 들어가니까 아하하하하하하 엠파이어 스태트 빌딩 통과 했고 무조건 콜라통부터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요 그럼 이제 다음은 피존 99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 뭔가 이상한 관으로 바뀌었어요 왜 들려 어 9, 8, 16, 35 그래도 이게 제일 많은데 아! 조금만 갔으면 비둘긴데 와! 한 번에 지나갈 수 있었는데 아! 아쉽다! 콜라통 올려 400개? 45개 45개 어! 됐다 됐다 비둘기 지나간다 됐다 비둘기 클리어 어... 이것도 일단은 콜라통 올리고 좋아 곱하기가 제일 많은거 사이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 들어왔으니까 아 이거 모자라 아 이건 엄청 모자라 4 곱하기 4니까 4 4 들어가서 뭐해래 아! 왜이래요! 아니 뭐해요! 기계가 고장났어요 이렇게 한 분은 45로 들어가니까 거기 400개 꽉 차게 했는데? 좋았어 잘하면 되겠다 굿뿔뿔뿔뿔뿔뿔 됐나? 넘었나? 넘었나? 넘었어 자 이제 에베레스트로 갑니다 에베레스트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갑니다 요거를 요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번씩 더 해주고 통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주고 곱하기가 제일 많은거 25로 곱해 25로 곱해버리고 바로 넣어져버리면 400개를 꽉쳐야지 지나갈 수 있을텐데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갔어 6,000미터였나? 아 6,000미터 못지나가네 콜라 한번 더 올리고 되게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깨졌으면 좋겠다 와아아아아아아 콜라 넘친다 8,800 돌파 됐나? 됐나? 됐어 됐어 됐어요 좋았어 이제 비행기 비행기 이기러간다 하하하하 비행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곱하기가 일단 높은데다 집어넣는데 600개를 꽉쳐야돼 600개 안되는데 아 모자란데요 요 곱하기가 별로 좋게 안났네 17호니까 이거 그냥 꽉 채우면은 바로 클리어할 수도 있겠다 돈 모아야돼 일단 곱하기 높은거 나와야되니까 아 여기 10에다 넣었어야 된대 괜찮아 이거만 해도 꽤 많으니까 6.9패 그러면은 600 뭐냐고 콜라통 업그레이드하고 됐다 이번에는 10킬로 깹니다 3, 9, 7에 63, 60개, 75개 여기다 집어넣으면 꽉 차고 700개 멘토스 700개 콜라 엄청 콜라가 몇 톤인 것 같은데 저거 10키로 돌파 됐다 11키로까지 어 좋아 비행기도 뚫었어요 구름 13키로? 13키로 금방 가지 여기 나누기를 써가지고 해주 해야되는건가? 거기다 하면은 꽉 차니까 튀어 오르면서 옆으로 가 옆으로 그렇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더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더 튀어 튀어나와 튀어나와 어 들어간다 그렇지 오 늘어나 늘어나 하나 튀어나 오 그렇지 더 튀어나와 더 튀어나와 나누기에다 넣어가지고 뿜풀리는 이 점퍼 오 좋아좋아 이렇게 해야되는거구나 아아 아 이렇게 하는건지 알려줬어야죠 꽉 찼어 꽉 찼어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냥 나와 아니야 아니야 모잘라야 모잘라 아 더해주세요 아 다 된줄 알았는데 모잘랐네 아 이거 되나? 13키로? 아 됐나? 됐다 됐다 소리 나온거 보니까 된거 같애 안됐네 멘토스가 커졌으면 폭발하는 양도 더 세져야되는거 아니야? 좀 버그가 있네 게임이 어 됐어 이제 와아아아 과과과과과과과과과 돌파 13키로 와 14키로도 돌파 아 덤바리게 힘들어 인공의성 547km요? 아니 547킬로테요? 우주까지 547킬로미터 떨어져있습니다 어? 어떻게 가? 547킬로미터 떨어져있습니다 뭐야 이거 뭔지 보이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저거 곱하기 5로 봐 이게 뭐지? 어디다 놓은 거예요? 우주선에다 놓은 거야? 뭐에다 놓은 거야? 뭐야 이거 산에다 놓은 거야? 뭐야 이게 산이야? 화산이야? 먹이요 아 바로 그냥 생각보다 멀지 않구나 600 170, 180킬로미터 돌파 200킬로미터 돌파 세상일 수가 배경이 안 보여요 우주가 나야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아 이렇게 하면은 뭐 우주도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 우주 도착했습니다 콜라로 달까지 갈 수 있나 없나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들어간다 몇 개야 들어간다 500개 들어간다 600개 발사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안녕~~